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두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오늘은 기영도 시인의 시 질투는 나의 힘으로 시작해봅니다. 질투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 질투를 소재로 한 가장 명징한 이야기의 원형이 오늘 소개하는 토마스 하디의 단편 소설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씨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질투의 공장을 세우고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었으며 희망의 내용이 질투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스스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노라고 후회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박찬옥 감독의 영화 질투는 나의 힘이 생각나는데요. 영화의 주인공 이원상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 주변을 맴돕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여자의 인생을 관통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저자는 토마스 하디 옴기니는 한계수 출판사 왓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데요. 심리적 통찰이 뛰어난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적 성향의 작가로 자신의 고향 사우스웨스트 도체스터 지방 농촌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주로 작품에 담았습니다. 하디는 8년간 고향 도체스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석공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16년 동안 건축일을 했는데요. 건축일을 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작품에 대한 감각과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힘은 훗날 하디가 작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스 하디는 생존 당시 이미 작가로서의 명성을 크게 누렸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작품들을 지필해 혹독한 비평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명의 주드는 발표와 함께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단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마스 하디는 절피를 선언하고 그 이후 시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토마스 하디의 대표작으로는 자연에 대한 뛰어난 표현과 인물의 내면 묘사로 자연주의적 성향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귀향 가상의 장소인 캐스터브리지에서 아내와 딸을 팔아버린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몰락한 농가의 딸 테스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더버빌가의 테스 학자의 꿈을 가진 주드와 같은 동네 여성 아라벨라 그리고 도시 여성 술을 둘러싼 복잡한 결혼관계와 사회적인 시선을 그린 무명의 주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이 더버빌가의 테스인데요. 무능한 아버지와 속물적인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게 된 여주인공 테스를 통해 당대 영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테스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로도 유명하죠. 영화와 원작은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은 경제적 고통이 테스의 비극의 원인으로 보는 반면에 폴란스키 감독의 테스는 비극의 원인을 등장인물들의 감정적 요소에 두고 있습니다. 즉 테스의 순수함과 테스를 파국으로 내모는 알렉의 규활함 그리고 일시적인 열정을 비극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작 소설이 품고 있는 영국의 비참한 농촌 현실과 파괴된 자연에 대한 주제의식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마사디의 작품은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인트로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던 두 여자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 사드락 줄리프 이들 세 사람의 애정과 질투가 얽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사디의 작품은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재미와 공감이라는 이야기의 동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질투가 인생을 지배할 때 생기는 일을 그린 토마사디의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장 낯선 방문객 하벤풀 마을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실내가 겨울 오후 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예배가 끝나자 교구 목사는 설교단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신자들은 즐겁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밖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이윽고 신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쪽 문을 열러 나가는 교구 집사의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집사가 문에 도착하기 전에 바깥쪽에서 문이 열렸고 선원 복장을 한 남자의 어두운 형체가 햇빛을 등지고 나타났다. 집사가 옆으로 비켜서자 선원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신도석을 지나 설교단 옆자리에 섰다. 교구를 위한 기도 후 자신을 위해 짧은 기도를 바치던 목사는 일어나 친입자를 바라보았다. 신뢰합니다. 목사님 선원은 신자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난파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감사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마지못해 말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을 언급하죠. 그래야 형식을 갖춘 일반적인 감사기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바다에서 폭풍이 지나간 후 바치는 기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원이 말했다. 집사는 선원에게 감사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고 목사는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선원은 서있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읽었다. 이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선원이 교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설교단 옆자리 한가운데에서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모자를 벗어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신자들도 모두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갔다. 선원이 일어나면서 햇빛이 얼굴을 비추자 나이 든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몇 년 동안 하벤풀 마을에서 보이지 않던 젊은이 사드락 줄리프였다. 이 마을 주민이었던 그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런 이유로 그는 젊은 나이에 뉴 펀들랜드 무역선을 탔다. 그는 걸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년 전 고향을 떠난 후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범선을 소유하고 선장이 되었는데 돌풍을 만나 천우신조로 살았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교회 경례를 나서는 아가씨 두 명에게 다가갔다. 아가씨들은 그가 들어왔을 때 신도석에 앉아 그의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교회를 나오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가냘프고 얌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체격이 크고 신중해 보였다. 선장 줄리프는 아까부터 굵은 곱슬머리부터 등과 어깨 발끝까지 아가씨들을 훑어보았다. 저 아가씨들은 누구죠? 그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키가 작은 아가씨는 에밀리 해닝 그리고 키가 큰 아가씨는 조안나 비퍼드지. 아 이제 확실히 생각났습니다. 줄리프는 아가씨들 옆으로 가서 살며시 바라보았다. 에밀리 나 모르겠어요. 빛나는 갈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줄리프가 말했다. 생각나요. 줄리프씨. 에밀리가 수줍게 말했다. 조안나는 검은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안나 얼굴은 기억나지 않네요. 하지만 하지만 어릴 때 모습과 친척들은 떠오르는군요. 그들은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드락은 최근에 가까스로 살아난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길 모퉁에 있는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들어갔다. 곧이어 조안나도 집에 가자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사드락은 다시 에밀리의 집으로 갔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했으나 에밀리는 불안정한 아버지의 수입을 보충하려고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드락이 들어갔을 때 분야는 차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차 마시는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한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드락이 말했다. 그는 차를 마시고 나서도 계속 머물면서 선원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웃사람 여러 명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어쩌다 보니 에밀리는 그 일요일 저녁에 졸리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1, 2주 지난 후에는 서로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음 달 어느 달밤에 사드락은 마을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해 멀리 곧게 뻗은 길을 따라 고급 주택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앞에서 뒤돌아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에밀리라고 생각했으나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조한나였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란히 걸었다. 먼저 가세요. 에밀리가 질투할지도 몰라요. 조한나가 말했다. 사드락은 그 말을 듣기 싫은 듯 계속 나란히 걸었다. 그때 걸으면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드락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으나 어찌어찌해서 조한나는 더 얌전하고 어린 라이벌에게서 사드락을 떼어놓는 데 성공했다. 그때부터 사드락은 조한나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고 에밀리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곧이어 바다에서 돌아온 졸리프가 조한나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항구에 돌았고 에밀리는 낙담했다. 이런 소문이 퍼진 후 어느 날 아침에 조한나는 산책을 하다 작은 교차로에 있는 에밀리의 집으로 향했다. 사드락이 떠나서 에밀리가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한나는 그를 빼앗은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조한나는 사드락이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의 관심이 좋았고 품이 있는 결혼을 갈망했으나 그렇다고 사드락을 깊이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조한나는 욕심이 많았고 사드락의 사회적 지위가 그녀보다 그다지 높지 않았으므로 매력적인 여자에게는 자신보다 좋은 집안의 남자와 맺어질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가 사드락 졸리프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를 다시 에밀리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한나는 에밀리가 고통스러워하면 붙이려고 사드락을 단념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갔다. 조한나는 에밀리의 집에 있는 거리로 들어가 도로보다 아래쪽에 있는 문구점으로 내려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에밀리의 아버지는 이 시간이면 집에 있지 않았고 에밀리도 집에 없는 듯했다. 손님이 거의 없어서 주인이 5분쯤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조한나는 작은 가게에서 기다렸다. 에밀리가 별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고상하게 진열해 놓아서 상품들이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다가 조한나는 창밖에서 싸구려 공책 종이 뭉치 끈이 달린 스탬프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사드락 졸리프가 에밀리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조한나는 문을 빠져나와 뒤쪽으로 연결된 거실로 갔다. 에밀리와 친구 사이였던 조한나는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전에도 자주 그렇게 했었다. 사드락이 가게로 들어왔다. 유리창에 얇은 커트만 드리워져 있어 에밀리를 만나지 못해 실망하는 사드락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오는 에밀리의 모습이 입구에서 보였다. 에밀리는 사드락을 보고 다시 나가려는 듯 뒤로 돌아 나가려 했다. 가지 말아요 에밀리 뭐가 두려운 거죠? 두렵지 않아요 졸리프 선장님 단지 갑자기 당신을 만나서 놀랐을 뿐이에요. 가슴이 뛰고 있는지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나는 길에 들렸습니다. 사드락이 말했다. 아 종이가 필요하신가요? 에밀리는 계산대 뒤로 급히 들어갔다. 아니에요 에밀리 왜 그 뒤로 가는 거죠? 왜 내 옆에 있으려 하지 않나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군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이리 나와요 에밀리 에밀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순순히 나와 가게에서 밖이 보이는 곳에서 그의 옆에 섰다. 친절하시네요 에밀리 사드리게 말했다. 제게 이러시면 안 돼요 졸리프 선장님.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셔야죠. 아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에밀리 맹세코 오늘 아침에서야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조한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조한나는 처음부터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나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이제 누구에게 청혼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에밀리 남자가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도 안 돼요. 모두 똑같이 예뻐 보이죠.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 만난 편한 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가장 좋아했지만 당신이 너무 수줍어해서 당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조한나에게 갔던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졸리프씨. 에밀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다음 달 조한나와 결혼하는데 이건 옳지 않아요. 내 사랑 에밀리 그는 울면서 에밀리가 알아채기 전에 두 팔로 그녀의 작은 몸을 껴안았다. 커튼 뒤에 있던 조한나는 창백해졌고 두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는 에밀리 당신 뿐입니다. 조한나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조한나는 기꺼이 나를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조한나는 더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저 호의해서 결혼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에밀리 당신이라는 겁니다. 사드릭은 에밀리에게 키스를 퍼부었고 흥분한 그의 품 안에서 에밀리는 몸을 떨었다. 조한나가 정말 당신과 헤어지려 할까요? 확실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놓아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하지만 그는 밀랍 한 자루를 사러 온 손님을 보고서야 떠났다. 2장 질투심과 결혼식 이 광경을 본 조한나는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나갈 길을 찾았다.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야 했다. 거실을 기어서 복도로 나가 앞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애정이 넘치는 키스 장면을 본 조한나는 결심을 뒤집었다. 사드락을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편지를 불태우고 어머니에게 사드락 졸리프 선장이 오면 몸이 좋지 않아 만날 수 없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드락은 오지 않고 그의 감정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그녀의 애정이 우정 이상의 감정이 아니라고 했으니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락은 하숙집에서 항구와 섬을 내다보며 기다렸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는 긴장감을 견딜 수 없어 어두워진 후에 시내 중심가로 갔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조한나의 집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조한나의 어머니는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그를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죠 조한나 어머니 그가 물었다. 조한나 어머니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 때문에 딸이 몹시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녀가 아주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낀 사드락은 조한나가 편지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편지는 조한나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서 쓴 편지이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편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사드락은 저녁 모임 후 집에 데려다 달라는 조한나의 부탁을 전해들었다. 그는 그렇게 했고 시청 앞에서 만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조한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사드락 예전과 달라진 건 없는 거죠? 편지는 실수로 보낸 거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하면 그는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조한나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사드락은 독실하고 양심적인 남자였으므로 약속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다. 곧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사드락은 조한나의 감정을 잘못 판단한 것은 실수였다고 에밀리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소식을 전했다. 3장 에밀리의 결혼 결혼한 지 한 달 후에 조한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부부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조한나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남편이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남편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부부는 마침내 그 당시 시내 중심가에 매물로 나온 식료품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락은 장사에 대해 전혀 몰랐고 조한나도 별로 부부는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식료품점 관리에 온 힘을 기울였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몇 년간 계속 운영했다. 두 아들이 태어났고 조한나는 남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맹목적인 애정을 쏟아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돌보았다. 가게는 번창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직업에 대해 품었던 조한나의 원대한 꿈은 현실 앞에서 사라져갔다. 아이들은 평범한 학교에 다녔고 바다 옆에서 자라서 그 나이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항해 기술과 모음심에 일찍 눈을 떴다. 졸리프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가족 이외의 가장 큰 관심은 에밀리의 결혼이었다.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지나가는 동안 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이 우연히 발견되듯이 얌전한 소년은 마을에서 부유한 상인의 눈에 띄어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남자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독신이었고 에밀리보다 몇 살 많았으나 아직 한창 때였다. 처음에 에밀리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었으나 레스터 씨가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며 끈질기게 구애한 결과 드디어 그녀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결혼해서 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들이 잘 자라면서 에밀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4장 부자가 되려면 멋진 상인의 집은 전통적인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벽돌집이었고 시내 중심가에서 졸리푸 부부 식료품점 거의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순전히 질두심에서 남자를 빼앗은 조한나에게 그 집은 이제 괴로움이 되었다. 에밀리는 부유한 집주인 위치에서 먼지투성이 설탕봉지 건포도 더미 차 깡통이 늘어져 있는 초라한 가게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사가 너무한데 조한나는 직접 가게를 지켜야만 했다. 길 건너 큰 거실에 앉아있는 에밀리가 형편없이 하찮은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시키는 대로 계산대 뒤에서 이리저리 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한나는 분하고 억울했다. 조한나가 길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동안 에밀리는 아이들과 가정교사 곁에서 고상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한나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드락 졸리프의 애정을 빼앗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드릭은 착하고 정직한 남자였고 진심으로 조한나에게 충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사라지고 아이들 엄마에 대한 헌신이 자리잡았다. 그는 젊은 시절 충동적인 사랑을 완전히 잊었고 에밀리는 그에게 그저 친구였다. 그에 대한 에밀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에밀리가 조금이라도 질투심을 느꼈다면 조한나가 약간이나마 만족했을 수도 있었다. 불만의 원인이 결국 자신이 꾸민 일의 결과라는 생각에 조한나는 에밀리와 사드락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드락은 많은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장사일에 적합한 약삭바른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다. 끈질긴 외판원이 억지로 두고 간 달걀 대형품을 정말 권하느냐고 손님이 물으면 그는 푸딩에 달걀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대답했다. 진짜 모카 커피가 정말 진짜인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 특명스럽게 아시다시피 여기는 작은 가게라고 말했다. 맞은편에 있는 큰 벽돌집이 후덥지근한 햇볕을 반사하고 있던 어느 여름날 부부만 가게에 있었을 때 조한나는 에밀리의 집앞에 서있는 부자 손님의 마찰을 바라보았다. 사드락 사실 당신은 타고난 장사꾼이 아니에요. 조한나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당신처럼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에 뛰어들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드락은 늘 그렇듯이 아내의 말을 수긍했다. 애써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 난 충분히 행복해.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조한나는 피클병 그림자 사이로 큰 벽돌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뭐 그럭저럭 해나가겠죠. 조한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난했던 에밀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세요. 아이들은 틀림없이 대학에 갈 거예요. 우리 애들은 교구 학교에 가야겠죠. 사드락은 에밀리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말했다. 당신처럼 에밀리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려고 당신이 에밀리에게 나를 떠나라고 경고했고 어리석었던 우리 사이도 정리시켜서 에밀리가 레스터 씨를 만나 잘 살 수 있게 했잖아. 이 말을 들은 조한나는 미칠 것 같았다. 지난 일은 제발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한나가 비참하게 애원했다. 당신 자신 말고 애들과 나를 위해 생각해봐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사드락은 심각해졌다. 사실 이 일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했어.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넓은 곳에서 일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 친구와 이웃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보다 더 넓은 공간을 헤쳐나가고 싶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 방식이 뭐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야. 선원 부인의 반쯤 과부 같은 생활이 싫어서 남편을 집에 머물게 한 사람은 바로 조한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욕심이 본능을 밀어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해.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즐거워서 나가고 싶은 건 아니야. 여기 거실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은 그곳에는 없지.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문제야. 나처럼 뱃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는 유일한 길이지. 그럼 돈을 버는데 오래 걸릴까요? 글쎄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에 사드락은 서랍장을 열어 선원 재킷을 꺼내 존모근 부분을 손질해서 입고 부드러 나갔다. 예전 같지는 않았으나 항구에는 여전히 뉴판들랜드 무역선이 활발히 오가고 있었다. 사드락은 범선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데 전재산을 투자하고 선장이 되었다. 연한 무역을 진행하느라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사드락에게 식료품점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봄이 되자 범선은 뉴판들랜드로 출발했다. 조한나는 이제 튼튼한 청년이 되어 항구와 부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잠깐 일하는 거니까. 허황된 희망을 가진 엄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사드락이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겨우 열일곱, 열여덟 살이니까 일을 그만두게 하고 가정교사를 두고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뭐 돈만 있으면 에밀리의 두 아들처럼 수학과 라틴어를 공부한 신사가 될 수 있을걸. 5장 백단위의 금화 사드락이 돌아올 날짜가 다가왔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항해하는 배는 돌아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조한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확실한 것이었다. 돌아올 때가 한 달 지난 어느 비오는 저녁 배가 돌아왔고 곧이어 터덜터덜 걷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사드락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나가고 웃고 조한나만 앉아있었다. 부부가 다시 만나 처음 느낀 감정이 지나가고 나서 사드락은 약간 위험한 거리 때문에 늦어졌지만 결과는 좋았다고 설명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당신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 사드락은 물건이 가득 차 빵빵한 커다란 캔버스백을 꺼내어 열더니 날로가에 앉아있던 조한나의 무릎에 내용물을 쏟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금화가 수북이 쌓이면서 치마가 바닥으로 쳐졌다. 이것 봐 내가 말했지 내가 해낼 거라고 싸드락이 흐뭇하게 말했다. 조한나는 처음에는 흥분했으나 기쁜 기색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화가 많군요.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전부라니? 조한나 삼백개까지 셀 수 있는 걸 알고 하는 소리야? 이건 많은 돈 돈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보면 많은 돈이죠. 하지만 육지에서 보면 그러나 조한나는 당분간 돈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곧 아이들이 들어왔고 다음 일요일에 사드락은 감사기도를 들이러 갔다. 이번에는 평범한 일반적인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며칠 후 돈을 투자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사드락은 기대했던 것만큼 조한나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드락 사드락 우리는 백 단위로 돈을 세지만 그들은 천 단위로 세고 있어요. 조한나는 턱을 들어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 쌍두마차를 들여왔고요. 그래? 사드락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걸로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부자이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요. 1년이 흐지부지 지나갔다. 조한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집과 가게를 오갔고 아이들은 여전히 항구를 드나들며 일하고 있었다. 조한나 당신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충분하지 않은 걸 알겠어. 어느 날 사드락이 말했다. 충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레스터 씨가 소유한 배를 몰며 살아야 할 거예요. 한때는 내가 더 잘 나갔었는데 사드락은 따지기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었으므로 다만 다시 항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느 날 오후 부두에서 돌아온 사드락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당신을 위해 한 번 더 항해를 할 수 있어. 단지 단지 뭐요? 백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로 셀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나요?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면 그 말에 조안나는 창백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바다는 위험하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고상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절대로 못해요. 알았어. 그만둘게. 다음날 조안나가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가면 이익에 차이가 많이 나겠죠? 혼자 갈 때보다 세 배를 벌 수 있지. 내가 감독하면 내가 세 명 일하는 것과 같을 거야. 잠시 후 조안나가 말했다. 자세히 좀 말해봐요. 놀라운 일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배를 다루는 솜씨가 거의 선장 수준이야. 북극 해에서 이 항구 주변보다 배가 기울기 쉬운 것은 없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연습을 했잖아. 게다가 착실하고 나이가 두 배가 많은 사람들도 애들처럼 착실하고 믿을 수 있지 않아. 바다는 너무 위험하고 요즘에는 전쟁 소문도 있던데요. 조안나는 불안하게 물었다. 위험하긴 하지. 6장 위험하지만 부자가 될 기회 위험하긴 하지. 그 액은 점차 학대되었고 그 생각만 하면 조안나의 가슴은 오그라들고 숨이 막혔다. 에밀리는 점점 더 잘난체 했고 참을 수 없었다. 조안나는 사드락에게 에밀리보다 가난하다고 바가지를 긁었다. 아버지처럼 마음씨가 고운 두 아들은 항해 이야기가 나오면 기꺼이 배를 타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바다를 몹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항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자 점점 열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엄마의 승낙에 달려있었다. 조안나는 오랫동안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승낙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갈 것이었다. 사드락은 평소와 다르게 몹시 기뻐했다. 지금까지 하늘이 그를 도왔고 그는 감사기도를 드렸다. 신은 충실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졸리프 부부는 전재산을 항해에 투자했다. 사드락이 없는 동안 조안나 혼자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식료품 정 규모를 줄였다. 평상시 뉴폴랜드에 다녀올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울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안나는 용기를 내어 시련을 견디었다. 부추와 단아 기성복 낚시도구 버터와 치즈 밧줄과 돛을 만드는 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물건을 배에 실었다. 돌아올 때 기름과 모피 가죽 생선 크랜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손에 넣은 물건들을 실어올 예정이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항해를 하며 다른 항구에서 무역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었다. 7장 운명을 건 항해 범서는 어느 봄날 월요일 아침에 항해를 떠났다. 조한나는 출발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어떤 장면이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지난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날 정오가 되기 전에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5시에 잠에서 깬 조한나는 아래층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으나 서둘러 내려가지 않고 지난번 항해처럼 9시쯤 떠나리라고 생각하며 작별인사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누워있었다. 조한나가 조한나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남편과 아이들은 떠나고 경사진 책상에 분필로 쓴 글씨만 보였다. 사드락은 서둘러 휘결겨 쓴 글씨로 작별인사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떠난다고 했고 그 아래 아이들 글씨가 있었다. 안녕 엄마 조한나는 서둘러 부두로 가서 바다를 향한 항구를 내려다보았으나 바람에 부푼 돈만 보였다.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녀는 애타게 부르짖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 돌아와 안녕 이라고 쓰인 글씨를 보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방으로 가서 에밀리 집을 바라보자 복종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에 옅은 승리의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에밀리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면 그녀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조한나가 꾸며낸 것이었다. 상인의 부인이라는 조건은 조한나보다 훨씬 호화로웠고 에밀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밀리는 차이가 나 보이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첫 번째 여름이 지나갔다. 조한나는 이제는 거의 창문과 계산대만 남은 가게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사실 에밀리가 유일한 손님이었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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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상관없이 getting 나 조한나에게는 씹쓸한 것이었다. 단골 손님의 무비판적인 자세라기보다는 기부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깊고 우물한 겨울이 지나갔다. 분필로 쓴 작별 인사가 지워지지 않도록 책상을 벽으로 돌려놓았다. 조한나는 차마 글씨를 지울 수 없었다 종종 젖은 눈으로 글씨를 바라보았다 에밀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집에 와서 대학교 이야기를 했다 조한나는 잠수한 사람처럼 숨을 멈추고 근근히 살았다 여름이 한 번만 더 지나면 항해가 끝날 것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끝날 무렵 에밀리가 옛 친구를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남편과 아들의 편지를 받지 못한 조한나가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초대받지 않고 방문한 에밀리의 실크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만하게 들렸다 에밀리는 계산대 입구를 통해 가게 뒤 거실로 들어갔다 에밀리 너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조한나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큰 돈을 벌어올 거라고 들었는데 에밀리가 말했다 아 돌아올까 감당할 수 없이 걱정돼 세면이 한 배에 탔어 생각해봐 게다가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조한나 아직 시간이 있잖아 불길한 생각은 하지마 말이 쉽지 남편과 아이들이 없는 슬픔을 대신할 건 없다고 그러면 왜 보낸 거야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보냈어 내가 조한나는 에밀리에게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왜 보냈는지 말해줄까 우리는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너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다 털어놨으니 나를 미워해도 좋아 조한나 너를 미워하지 않아 에밀리의 그 말은 진심이었다 가을이 지났고 범서는 돌아와야 했으나 비슷한 배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불안한 시기가 됐다 조한나는 날로가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추위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항상 바다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녀에게 바다는 여인의 슬퍼하는 모습을 반기는 믿을 수 없고 불안하고 비열한 존재였다 하지만 모두 돌아올 거야 조한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사드락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 성공해서 무사히 돌아오면 난파선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감사기도를 드릴 거라고 했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가서 설교단 앞자리 가장 가까운 맨 앞줄에 앉았다 그녀는 한창 젊은 사드락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설교단 앞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20년 전 사드락의 무릎이 닿았던 곳 그가 무릎을 꿇었던 모습 옆에 놓았던 모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다 두 아들을 양쪽에 두고 조지가 여기 있고 짐이 저기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던 조한나는 남편과 아이들이 정말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아들의 호리호리한 모습과 그 사이에 건장한 남편이 있었다 서로 손을 잡고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상상은 거의 환상이 되었다 지친 눈으로 설교단 앞자리를 볼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이 보였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은 자비로우셨지만 조한나의 영혼을 구하지는 못했다 남편과 아이들을 욕심의 노예로 만든 죄의 대가였다 하지만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컸고 그녀는 절망적이 되어갔다 돌아올 때가 여러 달 지났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한나는 항상 그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증거를 보았다 항구 뒤쪽 언덕에 올라가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남쪽 바다가 갈라지면서 수평선에 작은 반점이 나타났고 확실히 남편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배의 큰 돗대라고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면 시내 중심가와 부두가 만나는 마을 아래쪽에서 흥분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돌아왔구나 하지만 아니었다 일요일 오후마다 설교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현실이 아니었다 가게는 텅 비어가고 있었다 외롭고 슬픈 나머지 가게에 관심이 사라진 조한나는 작은 물건도 들여놓지 않아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버렸다 이렇듯 궁핍한 상황에서 에밀리는 최선을 다해 괴로워하는 조한나를 도우려 했으나 늘 거절당했다 난 내가 싫어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어 널 보고 싶지 않아 조한나는 에밀리가 찾아와 다가오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조한나 난 너를 돕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 에밀리가 말했다 너는 부자 남편에 착한 아들을 둔 귀부인이야 네가 나 같은 거 하고 볼 일이 뭐가 있어 조한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쓸쓸한 곳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남편과 아이들이 와서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라고 너 나를 떼어놓으려는 거지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에밀리 내가 싫어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어도 고맙지 않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한나는 수입이 없어 집세를 낼 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없다고 확신한 조한나는 조한나는 에밀리의 집에 가는 것을 마지못해 승낙했다 3층의 방을 마련해 다른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다 머리카락은 히끗히끗해졌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으며 수척하게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조한나는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에서 에밀리를 만나면 침울하게 말했다 에밀리 내가 왜 나를 여기 오게 했는지 알아 남편과 아이들이 오면 내가 집에 없어서 다시 바다로 갈 거야 그럼 너는 사드락이 너를 떠나게 한 걸 복수하게 되는 거지 에밀리는 슬픔에 짓늘린 사람의 비난을 참아 냈다 하벨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에밀리도 사드락과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모두 배가 실종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 그러나 그러나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이 깰 때마다 조한나는 일어나서 혹시 남편과 아이들인지 확인하려고 깜빡이는 램프 빛으로 건너편 가게를 비추어 보았다 배가 항해를 떠난 지 6년 후 축축하고 어두운 12월 밤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바다 냄새가 나는 습한 공기가 젖은 수건처럼 얼굴에 닿았다 조한나는 지난 몇 개월보다 더 열심히 늘 하던 기도를 하고 11시에 잠이 들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눈을 떴다 거리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와 식료품점 문 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사드락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조한나는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옷을 걸쳐 입고 서둘러 카페시 깔린 긴 계단을 내려가 복도 테이블에 초를 켜고 대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부두에서 몰려온 안개가 자욱해서 가까이 다가가도 가게가 보이지 않았으나 곧바로 안개를 뚫고 갔다 어떻게 된 걸까 아무도 없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불쌍한 여자가 미친 듯이 맨발로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와서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의 문을 온 힘을 다해 두드렸다 아침까지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밤에 조용히 들어와 있을지도 몰랐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가게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 누가 왔나요 사람의 형체가 물었다 졸리프 부인이시군요 오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을 아는 남자는 친절하게 말했다 아니요 부인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남자는 아는 남자는 아는 남자는 아는 남자 아는 남자는 엔제의 음정에